대찬 여장부 며느리 옛날 어느 지방에 대가쌤 부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여 쩍에 한 번은 들에 송아지를 먹이러 갔는데 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어머니는 틀림없이 송아지를 몰고 가는 걸 보았는데 긴 손으로 오자 송아지를 어쨌느냐고 물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구워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 큰 소를 구워 먹었더냐? 말뚝 두 개를 박아 놓고 송아지를 매단 다음 나무를 쌓고 불을 질러 구워 먹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집안 어른들이 다성을 내어 꾸지럼을 하는데 마침 동냥을 왔던 스님만은 혀를 끌끌 차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처자가 큰 소를 구워 먹었으면 나중에 시집가서 정성을 낳을 텐데 작은 송아지를 구워 먹었으니 경사가 없게 몸나게 꾸멈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처녀가 손씨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홀레를 마치고 이제 가마를 타고 시집으로 가는 참인데 가는 길목에 영남누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경치가 기가 막히구나. 이런 데서 안 놀고 갈 수 없지. 하며 가마를 세우게 해서 거기 놀러 앉아 노는 것이었습니다. 흥이 오르니까 기생까지 불러다가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실컷 놀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려는데 기생들이 술값을 치르고 가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판에 하는 수 없이 시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아버님 뵈러 가다가 경치 좋은 곳에서 잠깐 술 마시고 놀았더니 술값이 꽤 나왔습니다. 손에 돈이 없어 그러니 술값 좀 보내주십시오. 시아버지가 편지를 받아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집오는 새색씨가 산행길에 기생 데리고 놀다가 술값을 보내라고 기별을 해왔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남들이 알면 기웃음과 놀림거리가 될 터라 쉬쉬하면서 얼른 술값을 보내주고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와서 보니 뒷마당에 낯선 사당이 하나 있어서 무슨 사당이냐고 하녀에게 물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댁에서 모시는 무당귀신 사당입니다. 이 귀신을 잘 모셔야지 안 그러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긴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가 당장 몽둥이를 가져와 사당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처자들을 낳았는데 아들 낳고 며칠 만에 꿈에 그 무당귀신이 나타나서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 사당을 부숴겠다. 당장 본 뒤대로 지어놓지 않으면 내 아들을 잡아가겠다. 그래도 겁을 먹기는 커녕 도로 군을 내어 사당에 남은 기둥끼리까지 바꿔봐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참말로 아들이 시름시름 알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도 또 그 귀신이 꿈에 나타나서 울음장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내 사당을 다시 지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 둘째 아들도 잡아가겠다. 그래도 겁을 먹기는 커녕 도로 군을 내어 사당터에 남은 지푸라기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아들이 시름시름 알다가 죽어버렸지요.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도 또 꿈에 귀신이 나타나 울음장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집에서 귀신은 못 삼긴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거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귀신이 프리탁 죽어 하는 말이 아이고 너는 못당하겠구나. 내가 말을 그리해서 그렇지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린 것인데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 아이들은 다 명이 짧아 죽은 것이고 이번 아들은 반드시 잘 자라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니라. 하고는 스르르 사라져서 그 뒤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아들은 털 없이 잘 자라서 나중에 병마절 도사가 되었지요. 과연 예전에 스님이 예언한 대로 여장부 며느리가 병사 아들을 두게 되었답니다. 신출기몰 도사 남사고 옛날엔 암사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수를 많이 배워서 재주가 신통방통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하루는 산길을 가다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이 장기를 두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창 장기를 두다가 갑자기 앞이 휑해서 보니 스님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틀림없이 계셨는데 어디로 사라지셨나 두리번거리니 눈앞에 코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또 차츰 다른 것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보이고 눈과 귀도 보이고 그러다가 몸통도 팔다리도 차례로 나타나서 온전한 사람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까 그 스님이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무섭지 않은가? 안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칠 만하구나. 나를 따라오느라. 그래서 남사고가 스님을 따라갔는데 거기서 점치는 법, 관상 보는 법, 풍수, 둔갑법, 축지법 등을 배웠습니다. 어느 정도 배우고 나니 스님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남사고가 혼자서 도수를 부림해 다녔습니다. 남사고가 물고기를 좋아해서 틈만 나면 낚시질을 했는데 물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낚싯대를 툭 던지면 그냥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닷물고기도 낚고 민물고기도 낚고 어물점 물고기도 낚고 심지어 길가는 안항 머리에인 함지 속 물고기도 낚고 그렇게 낚시질을 해댔지요. 한 번은 남사고가 길을 가다가 참외 장수를 만났습니다. 참외가 아주 먹음직해서 여보게 그 참외씨 하나만 주게나 해서 참외 장수가 씨를 하나 주었는데 그걸 길가에 심어 놓고 옆에 앉아 노는 것이었습니다. 참외 장수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노는데 놀다가 보니 참외씨 심어 놓은 데서 참외가 열렸습니다. 잠깐 사이에 싹이 뜨고 덩굴이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실컷 먹고 남은 것은 참외 장수 가지라고 주었지요. 그런 남사고도 실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무덤을 쓰는데 좋은 자리다 싶어서 딱 써놓고 보니 더 좋은 자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옮겼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 또 더 좋은 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또 무덤을 옮겼었습니다. 그렇게 여덟 번을 옮겨 쓰고 나서도 무덤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또 옮기기로 했지요. 이번엔 자기가 아버지 주검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명당을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떠돌아 가니다가 하루는 밤이 돼서 어느 마을에 가니까 참 좋은 무덤 자리가 있었습니다. 뒤는 산이고 아픈 탁 트인 호수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명당 중에 명당이야.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지.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그 마을 우물이었습니다. 남사고가 생각다 못해 아버지 주검에 무거운 돌을 매달아서 몰래 우물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마을을 다시 찾아가 보니 막불쌍 그 우물이 명당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엔 어른 호수로 보인 곳이 밝은 날 보니까 메밀 밭이었습니다. 메밀꽃이 하얗게 피어서 달빛의 호수로 보였던 거였어요. 그렇다고 아버지 무덤을 또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만뒀는데 그 뒤로 집안이 기울어 남사고는 쓸쓸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도사라도 정혜진 오는 어떻게 할 수 없었나 봅니다. 정혜진 오는 어떻게 할 수 없었나 봅니다. 검사 정혜진 오는 어떻게 할 수 없게 했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